안녕하세요. 동물 피우는 남자입니다. 자, 오늘은 신, 신도 크, 크고 멋진 장풍풍이를 사육해볼 거예요. 뭐요? 지금 암컷, 수컷 둘 다 준비가 돼 있어요. 얘는 장, 얘는 장풍이, 굉장히, 오, 건강해요. 그 다음에 얘는 풍선이에요. 암컷은 등에 털이, 털이 있어서 만지면 되게 부들부들해요. 자, 이제 사육세팅을 바로 하도록 하죠. 일단, 뚜껑에다 놔둘게요. 바닥대를 보여야겠다는 걸. 제가 지난번에 촬영을 한 적 없는 생물을 사육할 때 남은 바닥대입니다. 한번 뚜껑을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봐보세요. 대박이죠? 이 바닥대를 사용할 거예요. 그냥 보고 올게요. 어, 먼지, 먼지. 여러분, 이거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어오, 어오, 먼지, 먼지. 여러분, 먼지가 계속 나요. 잠깐만. 자, 연기가 마침내 그쳤습니다. 골고루 퍼지게. 자, 앞으로 장수풍댕이 영상 많이 올릴 거니까 기대해 주세요. 자, 두 번째로 먹이 그릇. 기본이에요, 이게. 자, 그 다음에 놀이모. 그 다음에 제가 추가로 나뭇가지 하나에 더. 나중에 저거 구해봤어요. 이제 곤충젤리 넣어보도록 할게요. 곤충젤리 얻어 올게요. 장수풍댕이 감상하고 있으세요. 잠시 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